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8군데입니다. 4일간 제가 발표를 했네요. 종로구청장은 18%를 조작을 했고 도봉구청장은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구청장은 18%를 조작했고 용산구청장은 20%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20%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입니다. 강남구청장은 26%를 조작했습니다. 송파구청장은 20%를 조작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2%를 조작했으며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25개의 서울구청장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조은희 전 서울구청장이자 현 보궐선거에 성공한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은 20% 조작했습니다. 오늘은 강서구하고 마포구을 끝으로 해서 서울구청장 선거의 싹쓸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딱 한 지역 중구청장 서양호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다 전남 전북과 깊은 1년이 있습니다. 10군데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남인들입니다. 전남 전북 출신이고 강서구청장인 노현송 구청장만 처가가 광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두 가지 숫자는 바로 조작표 수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서울구청장 선거는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서울구청장 선거와 사용됐던 동일한 방법이 전국의 모든 시, 군, 군수,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 지방선거의 서울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1954년생이고 파주 출신입니다. 본인은. 그리고 부인이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강서구는 여러분 동수가 8개고 투표 교수가 42개입니다. 42개 투표소 모두에서 여러분들 바로 강서구청장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모든 데서 다 투표소 레벨에서 전국에 거의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미래통합당을 꺾습니다. 왜? 조작 프로그램이 1등 공신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민주당의 사전투표소에서의 승률, 성공할 가능성은 42대 제로입니다. 여기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나를 더하게 되면 43대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44개에, 43개에 여러분들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발생할 수 없는 확률을 여러분들 바로 기록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강서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마나 심하게 조작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마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의 거래표를 그리보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딱 좌우대칭입니다. 강서구갑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강서구의 여러분 4.15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강서구의 병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정혜 후보하고 김철근 후보가 붙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의 강서구갑 강선우와 구상찬의 대결 강서구 진성준과 김태우의 대결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표를 밀어주고 미래통합당 후보 함께 같은 비율만큼 표를 빼앗은 겁니다.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2018년에 서울구청장 강서구청장 후보에서 표조작 사전투표 조작했던 것은 4.15 총선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는 확장되는 거 아니까 3구 대선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린 겁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2017년 또 대선에 시작이 된 겁니다. 2017년 대선에 시작된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멋진 작품 같은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좋은 신발을 사는 신발 쇼핑을 전하는 그런 조순위보의 기사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당신들도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키우고 당신들의 그 길고 긴 노년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할 건데 어쩌면 이렇게 나라 자체의 가장 중요한 대들부가 그냥 뽑히는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사전투표 쓰름 조작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양상훈 주필은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고 동아일비의 김순덕 대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정치인들, 현직, 전직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인간인가? 다른 인들이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들은 동물인가? 아니면 당신들은 짐승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도덕질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런 보시게 되면 총조작값은 18%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98,273표인데 여기에서 9%를 노현송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줍니다. 집어넣어주고 김태성 자유한국당 후보에 7%를 빼앗고 김용성 바로 미래당 후보에게 1%를 빼앗고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에게 백설 후보의 1%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수는 어느 정도를 빼앗긴 거하니까 김태성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5%를 빼앗겼고 김용성 후보는 13%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무소속의 백설 후보는 12%를 빼앗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현송 후보는 발표 득표수 자체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건데 이것 자체가 심하게 조작된 값입니다. 65,524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했지만 조작값인 8,386표를 빼주면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다 조작값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예상 득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인 노현송 구청장은 지역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한번 보시죠. 1번, 2번, 3번은 지금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소위 당일 득표수가 58%를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28%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8%를 당일 득표에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67%를 끌어올린 겁니다.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냥 조작입니다. 그런데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58%를 당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작을 했느냐.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안면몰수, 후안무치하기 때문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따위는 그냥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확실히 성공하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9%, 7%, 1% 정도가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9%, 7%인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작인 겁니다. 4, 5, 6번 중에서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일 득표수를 그들과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수정 후 사전 득표수는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로 부릅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18%의 조작률이 적용이 돼가지고 소위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모두 다 투표수별로 수정을 합니다. 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한 것이 여러분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수정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는 6만 5천표로 발표했는데 수정해보니까 5만 7천표죠. 한국당의 김태승 후보는 2만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가 발표했는데 수정한 걸 보니까 2만 6천표를 받았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바로 4번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청장 18% 조작에서 여러분들 맨 하단에 있는 흰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는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 수정한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후보별 표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하고 진짜 득표수가 숫자가 불일치합니다. 노현성 후보는 127표가 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김태승 후보는 41표가 남습니다. 김종성 후보는 15표가 남습니다. 무려 196표가 남는 겁니다. 무효표를 합치게 되면 209표를 여러분들 남게 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은 잘못 투임 구분된 투표지라는 그런 항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에 발표하는데 이 항목에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후보별 격차는 발표 득표수 수정 득표수의 격차는 대부분 0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수치가 많았다는 것은 소위 전산 조작 과정에서 반올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더기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과정에 숫자 조정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시한 그런 이유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209표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209표를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전산 조작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증거입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데이터에 나오는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입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유난히 2018년 지방선거에는 심했고 구청장선거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209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번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한 거 있죠. 그런데 예상 득표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수정, 사정 득표수가. 사전 프로그램의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보정한 값을 가지고 후보별로 여러분들 득표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실제 후보별 득표수를 계산해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관위 발표준은 엄청난 오차 8.9%, 7.3% 오염이 됐고 0.4%, 0.4%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찾아낸 소위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낱낱이 까발린 겁니다.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소위 비행, 숨기고 싶은 그런 비행을 이번에 드러낸 겁니다. 강석 구청장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18%를 조작한 그런 부정선거로 통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